자 자 자 여러분 자 우리 고민보단과 우리 하루의 특집으로 일단 지우산을 빼고 나머지 어떻게 되죠?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후로 끝난다니까 아 그게 그냥 한 번에 이후로 하면은 배트홀 공부를 입으면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규기가 내가 정규는 하자라고요 나 끄딱끄딱에 어제 냈어요 이게 아니 갑자기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불교한 내용은 항상 트렌드였거든요? 자 해보자 일단 자 진사람이 한 거야? 진사람이 배트홀 공부를 하고 세 방안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들고 와면 된다 세 방안에 결정할 것 같은데? 가이 가이 가이고 자 가이 가이고 나 진짜 맥주 못하고 싶어 우아악! 난 난쟁이다 난 난쟁이 하고 싶었다 난쟁이 난쟁이 형 난쟁이가 아닌데 난쟁이 하면 못해요 자 가다 가 형 형 불길한 얘기 다 하면 아줌되면 진거 가이 가이고 야 저 진짜 굉장히 슈가 형이 한 거 보고 싶다 야 나 얼마나 했잖아 이 분지 저거 알아 I never think a guy I got you 난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얘기하면 돼? 꿈에서 잠깐만 하는데 태형이가 했어요 태형이가 나 뭔가 진성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봤어요 나 태형이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꿈에서 봤어요 아 그래도 방탄의 비주얼이 달라고 하고 있는 어? 방탄 비주얼 두 명이네? 백설공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만에 안 했잖아 유주가 형이 유주가 형이 유주가 형이 미설공주냐 진설공주냐 진설공주냐 앉으시는 거 빨리 해봅시다 내가 꿈에서 봤다니깐 내가 봤을 거라고 내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내가 대답할게 미설공주 난 이거 lak dan 근데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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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. 나. 난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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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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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